1, 3, 2, 1, GO!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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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연습할 발음은 바로 이겁니다. 스트리트에요, 스트리트? 스트리트? 제 발음 괜찮지 않나요? 음, 발음 안괜찮아요. 나이스 스트리트! 나이스 스트리트! 자, 스트리트 발음 안다고요? 어떻게 발음하죠? 스트리트, 스트리트 보면, 스가 아니고요 스, 스, 스트, 스트 스트 아니고, 스트, 스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으 소리를 빼셔야 돼요. 스트리트, 나이스 스트리트, 나이스 스트리트, 나이스 리, 리 말고 끝에서 티도 스트리트, 스트리트 스트리트, 스트리트 스트리트,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요? 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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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이드 프라이드 아니고 프라이드 푸 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하는거요 ride 그래서 음 소리를 다 빼셔야 된다 자, 스트리트 아니고 스트리트 그렇죠 크라이 아니고 크라이 음 프라이드 아니고 프라이드 굿 그래서 음 소리를 싹 빼버려라